언니 저 또에 왔떠요. 귀여워. 칭찬한 마디. 정말로. 팽디를 이렇게. 한입사연 한입. 여기. 너무 귀엽다. 한입 연기. 귀엽다. 태진언니. 저 또에 왔떠요. 언니 점심 듣었떠요? 소애 맞죠? 귀여워. 나 점심 먹었어. 소애는? 먹었어? 언니 말투 뭐해요. 너무 귀엽다. 언니 근데 오늘 평소랑 다르게 머리를 약간 안쪽으로 세팅하셨네요? 맞죠? 맞아 맞아. 오늘 좀 다르게 해봤는데 이거 알아본 사람 소애가 처음이야. 역시 김소애. 우리 이따 조별회의 끝나고 같이 맥주 한잔 콜? 당연히 콜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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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귀다. 여자들은 친해지면 다 이런가요? 이 둘이 유난히 서로를 좋아하는 건가요?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할까요?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것 같고. 전문 연기자와 함께 연기를 하려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. 아니오리다. 부끄럽습니다.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. 진짜 이쁜 거 같으면 이쁘다 하고 그래도 솔직한 편이에요. 칭찬을 솔직하게 하는 편이니까. 네. 아 채팅창에 근데 홍재경과 윤태진은 헷갈려?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서로한테 칭찬 한 마디씩 해볼까요? 아 그럴까요? 어 정말로 매니큐어 잘 어울리시다요. 잘 어울리시다요. 시다요. 매니큐어 잘 어울리시다요. 이번에 제가 해볼까요? 팽디를 이렇게 가까이서 팽디가 진짜 입술색이 진짜 예쁜데 무슨 립인지 알려드릴까요? 제 매니큐어 색깔도 공유할까요? 왜 남자분들이 팽디 팽디 하는지 알 것 같다. 이거 전 진실입니다. 정말 너무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진짜 예뻐요. 감사합니다.